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2월 25일 K리그 개막전으로 울산 그리고 전북 프리비쇼에 특별 게스트로 진영구 받았어요. 다나카가 가타르 월드컵 보고 대한민국 축구팬 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꺼츠미나무 조규성 그리고 울산의 김영권을 만나고 싶어. 아마노상도 만날지도 몰라. 배송그제 아나운서 그리고 한혜준이 해설위원과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K리그 개막전으로 프리비쇼 많이 보러와야 해. 야크서크다요. 2월 2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은 급한 그 플레이에서 만나야 해. 기다릴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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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